귀여워 우리 수심이 과일 킬러 수심이 과일 어디 삐나 하고 기다리고 있네 귀여워 수심씨는 주방을 지키네 수심이는 어디갔어? 수심이 부드러운 고구마 먹어볼래? 엄마가 손이 새빨개졌지 어때? 엄청 포드랄 포드랄? 먹어봐 특수 엄마 봐봐 이거 먹어보니까 알겠지? 수심은 수심은 줄랬는데? 카레도 주자 그래 입에선 깜짝 놀랜 맛이지 사악 사라지지 사악 사라지고 하이 치킨 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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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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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하니 많이 먹으라 그래 덕선아 빨려줘 컵이 몰랐잖아 덕선이 이리와 덕선이 이리와 너네 이제 가서 자도 돼 케이크 완성하는 거 보고 잘 거야? 어딨어? 오빠 오케 올라오세요 수준이 다들 잘 잤어? 카레는? 이리와봐 생각보다 좀 잘한 거 같아 산타 할아버지 야 이거 친구들이랑 이따가 같이 먹자 응? 잘 만들었지? 이리와봐 칭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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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룩 기다려 칭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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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칭글베 이산 칭글베 수심이 한자리 하셨어요? 응 수심이도 먹을꺼야 응 그래 그러자 덕선이 계속 거기 있을꺼야 수심아 덕선이 너무 좋아 덕선이 너무 예뻐 그래서 그러고있어? 응 귀여워 둘다 잠오지 귀여워 칼이 진짜 힘쓰지 덕선이도 쥬쥬 끌고 다니는데 귀여워 귀여워 소박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그치? 친구들이랑 놀고 행복했지? 친구들 보고 잘 지켜달라 그래? 잘 지켜줘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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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